스테잇 소개합니다 리듬도 안 보이죠? 오케이 랜 베이비스 여러분이 파우슬로 우완이십시오 레드베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입니다 네 한 번 더 함께 축축 네 여러분 너무 너무 반갑고요 저희 레드베스입니다 네 멤버들을 인사할까요? 레드베스 인사할까요? 레드베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엔딩입니다 레드베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조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저희들야 아니 무대 뒤에서 이제 앞에 비스스 선배님의 노래를 막 땡상하는 거 듣는데 아 우리 나오면 안 따라해 주시면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했었어요 뒤에서 근데 다 따라 부르시네요 네 근데 나와가지고 그때 했는데 방금 막 호응도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네 비스스요 네 비스스 선배님이었어요 네 비스스 선배님이었어요 하하하하 제 시옷 바람이 안 좋나봐요 제가 하하하하 근데 되게 크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와 저희 끝까지 사람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네요 우와 저희 다 보이시죠? 저쪽에도 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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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축제가 너무 즐기고 싶어요 재밌어요? 네 네 좀 즐기다 갈까요? 네 하하하 저희 다 한 번 뭐죠? 바로 가시죠 미의 분위기를 이어서 네 다음 곡 아이스크림 케이티를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진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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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물을 조금 마셔야됩니다 네 하하하 대전에는 뭐가 유명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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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뿔 오늘 저희 매니소 언니가 대전분이시거든요 레이저 언니 부모님이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아빠도 대전사람이세요 아 진짜요? 그럼 오늘 오신거에요? 아버지가? 아니요 아빠는 집에 계시죠 아빠는 집에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빠 고향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많이 와야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이 말을 해줘야죠 대전 한반대에서 이렇게 기운을 많이 받았다고 대전 한반대 여러분 최고라고 안녕 최고! 언니 아버님이랑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그런 좋은 기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니 아버님이 항상 언니한테 전화하는 공주는 이러시잖아요 우리 공주 밝은 기운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다 따라 불러주셨어요 저 그러니까 다 각자 입모양 이렇게 주세요 나의 꿈 황금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앞에 여기 해병 이렇게 모자 쓰신 분들이 되게 눈에 띄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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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이 해병 되게 흐뭇하게 돌아다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곡이 되게 지금 이 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맨날 다 잘 어울려요? 틀얼 틀얼 아니에요 저한테 불러도 잘 어울리죠 아이스크림 너 어울리지 덤논 너 어울리지 뭐 지금 할 곡도 어울리고 맞아요 여러분도 놓일 것 같아요 왜요? 레옹이가 나오는데 뭐 이중에 있겠죠? 저 이중에 있겠죠? 힌트가 있어요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 수록곡입니다 목이 소리 들으신다고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다음 곡 something kind of crazy 아세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불러요 네 그러면 노래해 주세요 예 바람도 불고 아침엔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흥얼굴인데 이렇게 바람이 생선하게 불어요 오늘 오늘 락기온 최고 최고 기온이었대요 아까 30일 정도 그랬어요 30일이요? 아무튼 최고 기온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엄청 더웠어요 아프죠 저 처음에 매트를 입고 나왔다가 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밤에 이렇게 쌀쌀하게 부르니까 뭔가 바람이 비는데 송송하게 부른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방금 노래 좋으셨어요? 네 어 크게 아 약해 약해 하나 둘 셋 네 오 오 걱정된다 목 가실까봐 걱정돼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아직 마지막 곡이 남았거든요 아 근데 벌써 맞이 왔거든요 벌써? 싫어 빨리빨리 우리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싫어 아 그래요 뭐야 벌써 마지막 곡이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한 곡 밖에 안 한 건데 거짓나요 두 곡 정도 아 진짜 너무 헷갈리 때문에 아 지금 솜티카이를 프레이즈가 다 있게 해 주자 두 곡을 너무 그 혼란한 거를 얘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한국 때 짱! 아저씨 목소리 나온대요 하나 둘 셋 짱! 뭐 깜짝이야 네 다음 곡 마지막 곡 뭐일까요?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joins us 2 cuz 아라 안맞아 안마자 왜앞았 다 희생하게 사는 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은 것 같지만 마지막 곡 네 불러드릴까요? 마누리 게임을 하고 통화 말을 못했어 여러분 마지막 곡이니까 더크에게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줄을 쓸까요? 네 네 죄송해요 얘 아까 여기에 붙어있었어요 죄송해요 걸레가 있어가지고 네 다음 곡 행복 들려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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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집에 조심히 가시고 네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여러분 네 네 또 다른 곡은 또 들고 오겠죠 그쵸 네 꼭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우리의 기원을 박수와 함성으로 박수의 기원을 박수와 함성으로 박수의 기원을 박수와 함성으로 박수의 기원을 박수